인적 드문 곳에 있는 비닐하우스. 겉보기엔 흔한 근교 풍경인데, 안으로 들어가니 개 도살장이 나옵니다. 앞치마 입은 도살업자는 자리를 피합니다. 빨간 고무통에 죽은 개 여러 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닥에도 털 뽑는 기계에도 개 사체가 있습니다. 야외엔 전기뿔에 타담한 개가 쓰러져 있습니다. 냉동고에도 개 사체가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것만 총 13구입니다. 얼마나 많은 개가 이런 식으로 죽어 나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철창엔 아직 살아있는 개들이 있습니다. 옴짝 달싹도 못한 채 다른 개들이 죽는 걸 봐야 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그걸 모르지 않는 70대 주인은 주말이나 새벽에 몰래 도살을 해왔습니다. 개를 도살하고 있다는 민원인이 제보하여서 우리 특사경들이 한 달간 잠복 수사를 지으셨습니다. 들키고 나선 먹고 살려고 한 일이라고 변명했지만 동물학대 혐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만 이런 동물보호법 위반 시설 11곳을 적발한 경기도는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MBC 이승환입니다. MBC 이승환입니다. MBC 이승환입니다. MBC 이승환입니다. MBC 이승환입니다. MBC 이승환입니다.